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종합지 AI넷이라는 신문을 제가 발간하고 있어요. 이 신문에 AI넷에는 하루에 30개 정도의 대한민국에 없는 AI 관련된 최신 소식 어제 나온 기술 오늘 나온 기술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AI넷을 아침에 공짜로 받아보려면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에서 검색해서 UN미래포럼 치거나 아니면 AI넷을 쳐서 들어와서 안녕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동으로 볼 수 있어요. 자동으로 아침마다 텔레그램 들어가면 UN미래포럼 이거 선택하면 새로운 기술을 30개를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은 유미포 AI 할머니 AI 할머니가 나왔어요. AI 할머니 이제 할머니 대신에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의 전화를 진짜 할머니가 받는 것처럼 인간과 유사한 목소리로 전화를 다 받아서 낼 수 있으면 오랫동안 고객하고 전화 통화를 지속해가지고 이 사람이 추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영국의 통신회사가 사기꾼 전화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AI 할머니 사기꾼 퇴치에 나선다. 이런 기사예요. 영국의 통신회사는 뭐냐면 버진 미디아 오토입니다. 버진 미디아는 사기꾼 전화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인간과 유사한 AI 할머니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기꾼을 잡아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영국에서 전화 사기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아가지고 사기 방지팀이 최신 멤버인 데이지라는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데이지 챗봇이 이제 사기꾼을 감지해가지고 이상한 전화가 오면은 엄마나 전화가 부서졌어요. 어디에 돈 보내세요. 이런 거 오면은 딱 받아요. 사기꾼 관계의 책임자인 이 AI 그레니 그레니는 할머니와 뜻이에요. AI 그레니는 사기꾼과 대화하고 인간과 같은 횡설수설하는 채팅으로 사기꾼의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게 해서 실제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뭐 그냥 전화는 하는데 그죠. 이 할머니가 횡설수설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해서 스스로 끊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스스로 끊도록 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서 만들어졌고요. 유튜브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꾼 중에 한 명인 짐 브라우닝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러 사기꾼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기꾼은 어떤 전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상대방을 보이스피싱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 훈련받은 데이지는 데이지 챗봇은 인간과 비슷한 AI로 실제 노인 여성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목소리로 설득을 합니다. 제작자의 입력 없이 실시간으로 제작자가 뭐 이렇게 이렇게 다 팔아 이런 거 뭐 전혀 상관없이 지가 알아가지고 AI 지가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버즈미디아 오투는 데이지를 24시간 의심스러운 전화는 전부 응답하게 했어요. 데이지는 언어모델을 고급 음성인식 합성기술을 결합해서 사기성 전화를 즉시 듣고 대응할 수 있으며 능력이 매우 뛰어나 한 번에 최대 40분 동안 사기꾼 전화를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사기꾼이 두 번 다시 전화 못하게 계속 토킹을 해서 사기꾼이 포기하도록 지치도록 만들었어요. 버즈미디아 오투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7명 71% 영국 소비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그죠? 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는 아들 엄마 또는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나 사고가 났는데 돈 좀 비춰 뭐 이런 식으로 이 사기꾼을 그죠?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다 보호복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대중이 사기꾼을 스스로 믿기로 이용하려 하지 않는 큰 이유는 자신이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기꾼을 길게 길게 전화를 해서 이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영국인의 3분의 2, 67%는 이제 사기의 표정이 되는 것을 우려하며 5명 중에 1명은 매주 사기를 당하고 있다. 사기 시도를 당하고 있다. 누군가는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버즈미디아 오투는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의심되는 사기 거래를 차단했어요. 이는 2분의 1꼴씩 나타납니다. 2분의 1꼴씩 나타나요. 1꼴씩 국제 사기 인식 주관이 있어요. 데이지는 이제 좌절한 사기꾼에게 가족에 대한 행설수술을 늘어놓았고 뜨개질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길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AI가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이 뜨개질이 어떻고 저 뜨개질은 어떻게 하며 뜨개질을 이렇게 해야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사기꾼이 보이스피싱이 그죠? 짜증을 내면서 끊어요. 짜증난 전화자들에게 가짜 은행 계좌를 포함해서 허위 개인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끝내 이 보이스피싱이 그죠? 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 구자가 몇 번이냐 무슨 은행이냐 그러면 가짜로 가르쳐줘요. AI가 그리고 개인정보도 가짜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거기 시도하면 다다다 잡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실제 사람을 사기쳤다고 생각할수록 보이스피싱은 야 내가 이 사람 이거 잘 꼬셨네 사기 이 사람 당했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죠? AI가 생각하도록 만들고 노인에 대한 사기꾼의 편견을 이용해서 사기꾼들이 실제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지금 다 막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고객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이런 전략을 알리는 거예요. 저는 사기꾼이 얼마나 교묘한지 직접 알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스이자 리얼리티 TV 스타인 에이미 하트가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이 점점 교묘해진다 이랬죠. 저는 오투와 데이지와 팀을 잃어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전화가 아무데도 가지 않게 하면서 그들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사기꾼들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꾼들이 암호에서 은행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것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노력을 하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이 누구와 통화하는지 젊든 늙었던 누구나 사기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전화나 문자에 대해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를 끊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다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결혼식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한다는 전화를 받은 하트씨는 몇 분 만에 계좌에서 5천 파운드를 잃었어요. 이 끔찍한 경험에 인해서 하트씨는 사기꾼에 대한 정보를 퍼뜨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기꾼의 숙법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투와 데이지와 협력하여서 아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영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버진 미디아 오투 사기 담당 이사인 머레이 맥켄지가 사기 방지 팀의 최신 멤버인 데이지는 사기꾼을 속이고 사기꾼의 잔인한 게임을 교묘하게 따들리고 재미있게 했다 이런 거죠. 여기 잠시 한번만 들어볼게요. 예 소리가 나나 아무튼 이렇게 사기꾼 이야기 우리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도록 버진 미디아가 버진 미디아 오투가 이제 사기꾼 방지 사기꾼 퇴치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제 재미있게 AI를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요. 요약 정리하자면 영국의 버진 미디아 오투가 할머니 AI 할머니를 만드는데 사기꾼 퇴치 유출 보이스피싱 퇴치 해서 엉뚱한 뜨개질 이야기를 한다고 나오죠. 이 사기꾼이 정신이 헷갈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끊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은행 정보 가짜 내 그죠 뭐 신용카드 정보를 줘서 그쪽으로 연락하면 또 보이스피싱이 잡히도록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이스피싱 그죠 다섯 명에 한 명씩 걸려드는 보이스피싱을 막는 AI가 나왔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